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살펴볼 종목은 두산 애너빌리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 1.1% 하락, 코스당 1% 하락.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5,000원 매도, 기간들 5,200억 매수, 금투에서 6,500억 매수, 코스당 양매도입니다. 선불 시장 하락이었고 시장 자체가 금일은 흔들려주는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은 두산 애너빌리티도 두산 애너빌리티인데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릴까 해요. 첫번째 시장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외국인들 10조원 매도, 금투에서 3조원 매수 유입이 들어와서 있어요. 11월부터 기간 외국인 90일 안에 공매도 상환해야 된다, 기효로진 운동장 개선시키겠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사실 어느 정도 금융투자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와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막판에 들어서 굉장히 강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거의 갑자기 급작스럽게 원외로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거의 원외로 그냥 작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들어서 이 폭이 굉장히 가팔라요. 15분 동안 지수가 1%가 빠진 거면 종목군들이 대답한 수가 다 지금 투매가 나와준다라는 건데 신기하게도 이 뉴스가 나와주고 난 뒤부터 민주당 금투세 시행 이후에 한 달간 의견 수렴한 뒤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대한민국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급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큰 변동폭을 보여주진 않고 있고 일본 증시도 살짝 흔들리는데 대한민국 증시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런 흐름이,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좀 많이 여파를 받아주고 있다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속보가 하나 좀 나와줘가지고 방금 당황했는데 50, 60세대 군복무법안을 계획을 한다? 라는 뉴스네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미쳐들어가나 봅니다. 제가 뭐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뭐 금투세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마저 이어가자면 이게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시장에 인버스를 차고 숏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선과도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게 증시이고 증시가 흔들리면 기업들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자금 조달 자체가 많이 힘들어져요. 기업들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요.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 이런 고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결감으로 도출해내주게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기업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현금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게 팩트가 맞죠. 그런데 증시가 인버스를 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토론회도 있었었고 금수세 관련 시행 관련돼서도 한 달간 의견을 더 줄여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증시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 옷장들여서 투매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투매가 나와준 것도 아니고 미선물이 급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도 아니다 보니 좀 과한 수치의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되죠. 기초 체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맞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여러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웍판들여서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드라마틱한 타격을 주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박스 상단 도전을 해주다가 매물대로 인해서 돌파를 못 해주고 내려와줬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19,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줘야 우리가 이제 박스를 단기 박스를 돌파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에는 단기 박스 구간에 맞고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바로 돌파는 못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참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도 영상 찍으면서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데 이게 결국 이거죠. 시장은 기초체력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법안도 바뀌어야 돼요. 금융시장 관련돼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금부터 부여를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이렇게 건강도 안 좋은 사람한테 마라톤을 뛰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짐까지 들려주면 그 사람이 완주가 되겠습니까? 혹은 그 사람이 마라톤을 뛰다가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꼴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꺾이는 것도 사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불확실성이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증시는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사람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일수록 굉장히 재미있게도 테마군들은 막 움직여요. 저희가 이렇게 다 테마군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흰구석이 이렇게 미리 정리해 드렸고 새로운 것도 없고 다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